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전날의 미천한 때의 생각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되기 전에 올챙이로 존재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올챙이로 존재하기 전에 알로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 개구리의 상태를 보지 말고 이전에 개구리의 알로 존재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보다 많고 힘센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선을 향하여 1절에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머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이스라엘 자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1절에 나오는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가난 일곱 족속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나의 위치나 성공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적당한 순간에 세상과 언약을 맺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이방족속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믿는 사위 믿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입니다 한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이 오랜 동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에서 예수는 그리스라는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신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가졌던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5절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5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로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방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시길 바래요 우상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우습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을 때 어떤 그 뭡니까 그 형상을 이렇게 사올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종 있죠? 종? 종이나 이런 걸 사올 경우가 있다 제가 인천에서 하기 위해서 부단위 목사로 사회 갈 때 어떤 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일본 그 종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뻐가지고 이제 그거를 문에다 달아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가위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버려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어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이뻐가지고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집에 들이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종으로 있던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죠 우리를 극렬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과 귤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로프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얘기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보 사랑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얘야 사랑한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중에 계속 떠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한 이런 무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눈이 몰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원약을 이행하시며 인해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십니다 국가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명지 7장 12절에서 모세는 이 사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선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사신 원약을 지켜 내게 인해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자세로 첫째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둘째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사하신 원약을 지켜 우리에게 인해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래요 내가 복을 받으미 만민보다 훨씬 더하요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받으미 만민보다 훨씬 더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7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한다고 약속하셨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참 중요해요 이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보실까요? 18절 거다 밑줄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9절로 갑시다 거다 밑줄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다 밑줄 보세요 21절로 갑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9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20절에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강한 민족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너 하나님은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절에서요 하나님이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신명기 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승리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하여간 경기를 하면요 뭐라고 해요 그거를 하여간 이게 선수가 이래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A라는 선수가 더 강해 근데 이 A라는 선수는 B라는 선수하고만 하면 맥을 못 추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저기가 있는데? 눈만 껌뻑거리고 있네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라고 그러지? 장정은 선수 하여간 누구하고 하기만 하면 지는 거야 그 선수한테만 내일 새벽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게 기억하는 거 그래서 성찬식도 왜 하느냐?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게 성찬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생각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 승리의 DNA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만 한 사실은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출장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21절을 믿고 부르주시기 바래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고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너는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고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히야로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